최근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신입사원을 뽑고 면접수단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늘고 있어 화제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김포시안 제조업체.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에게 교통비 차원에서 2만 원의 면접비를 지급합니다. 지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면접자들이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택시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면접비를 받은 지원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회사가 지원자들을 배려한다는 인상을 주고 취업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면접비까지 주셔가지고 그만큼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되게 안정적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경기도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주는 기업을 인증합니다. 면접수당 지급 여부가 확인된 기업은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받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유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면접수당을 주는 착한 기업을 찾아 경기도가 마련한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면접수당 지급 문화를 확산시키고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 구직자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는 일자리재단 자바바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